3년 전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홍정훈 군의 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네, 지역사회에서는 추모비를 세우는 등 어린 학생의 비극을 잊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잇따르는 가운데 학생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아영 기자입니다. 여수 이순신 마리나입니다. 3년 전인 2021년 10월 6일, 특성화고 3학년이던 홍정훈 군은 이곳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당시 업체 대표는 잠수 자격증이 없던 홍 군에게 몸에 맞지 않는 장비를 지급한 뒤 따개비 제거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비조차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홍 군. 그의 죽음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위태로움을 우리 사회의 수면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홍 군의 사고 이후 3년이 흘렀지만 학생들의 노동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습니다. 현장 실습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강도 높은 노동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처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전국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현장 실습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니 지난 2020년 6건에서 3년 만에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 군의 추모 행사에 이어 최근 추모비를 건립한 시민사회단체는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노동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대책들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 실습 제도는 저임금 노동력 착취가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가 명백하게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사고 현장을 찾아 아들의 넋을 기리는 홍 군의 아버지도 청소년 산업재해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쌍노동력을 이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하나의 실습, 하나의 공부다. 이런 각오를 해서 안전관리감독에 철저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노동권이 외면받는 사이 위험에 내몰리는 아이들. 이런데도 정부는 청소년 대상 근로보호 상담 지원 사업과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사업 등의 내년도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전액 삭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